한수원은 괜찮았는데요 좋아요 좋습니다 가벼운 김가현을 먼저 누가 먼저 올라갈지 자세를 밑에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임요한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임요한이 올라가고 그렇죠 김가현 잘하고 있어요 빠릅니다 31초 빠릅니다 31초 31초 만에 1단계 통과 앱타임은 가장 좋아요 자 시간을 많이 걸었고 자 2단계 김가현 김요한 자 2단계 김가현 김요한 호흡이 차천 잘 맞아요 진짜 호흡이 좋은데요 오 좋습니다 진짜 호흡이 좋은데요 오 좋습니다 1분 이내에 2단계를 통과했어요 야 부럽다 부러워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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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여기서 김가현이 버텨만 어 바뀌었군요 임요한이 아 제가 봤을때는 아 이거 글쎄요 여기까지 성적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에 올리기가 힘들어요 자 이게 자 이게 자 여기서 한번 지켜보죠 김가현이 최종적으로 돌려줄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돌려줄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돌려줄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돌려줄 수 있을지 오 회전력 좋아요 오 회전력 좋아요 오허 두 바퀴 정도 자 내려올 수 있을지 내려올 수 있을지 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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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34초 내려옵니다 1분 34초 1분 34초 자 이제 4단계 자 이제 욕심나죠 반대로 돕니다 임요한 자 이제 욕심나죠 반대로 돕니다 임요한 자 그 사이에 김가현 먼저 자 중심을 잘 잡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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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인가요 어 놀랐어요 오늘 김가현 행운이 따라오나요 김가현이 작으니까 저기에 저렇게 앉은거에요 여기 따라와요 네 자 천천히 여기서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남편은 정신을 자 이제 챙겨야죠 자 이제 챙겨야죠 자 일 필요 없어요 자 급하게 가다가 오히려 남편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안 돼 안 돼 안 돼 둘이 있으면 안 돼 자 부부가 둘이 만났어요 자 먼저 안 해를 보내고 자 좋아요 어허 이거 봐라 자 좋아요 어허 이거 봐라 어허 이거 봐라 1번 25초 와 진짜 빠른다 1등 1등 와 1등 1등 2번 25초 오우 좋아 왕 chapters 편하게 자 이거 강력한 우승후보 신났습니다 임영아 김가현 어울러싸인 세상이 나는 움직여 자, 엄청난 기록이 작성된 듯 또 1분 45초 강력한 우승, 현재 1위 기분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임효완씨가 혼자 와서는 잘 못했는데 아내가 따라오니까 너무 잘하네요 남편이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통돌이 할 때 그거 누구 아이디예요? 저희 남편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최대한 스피를 많이 먹여서 돌리자 반동으로 올라가자 남편의 이야기를 듣길 잘했어요? 네 나한테 오직 소중한 사람은? 우리 임효완이 최고요 임효완으로 삼행시? 임? 임효완 아, 좋다 요? 요한은 환장하게 사랑한다 하하하하 오 son